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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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자 여사인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죽돌이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고향이 파주야 파주댁 이름이 없어 그렇잖아요 자아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장성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여성 인권이 처참한 동네다 보니까 우리들도 여성 이름 하면 떠오르는 게 없지 않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그냥 형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너도 모르잖아 지금 청취자들도 이 방송 듣는데 이슬람 중동쪽 남자 이름은 몇 개 떠올려도 여성 이름은 떠올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랍 쪽의 여성 이름 왜 그러냐면 이슬람 인구가 어마어마하대 중국 인구를 넘는데 넘어선데 그래서 종교를 가진 이슬람 시장이 엄청나다는 거야 아브나이 디온고도 아 뭐였던 거 없이 아라보 이쪽으로 진출할 때가 됐다 아라보 뭐 방송하다가 나는 아브나이 아라보가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또 연락이 오겠지 그래서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대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한 건 많은데 그걸 할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 그냥 아라보 인사말 몇 개 해가지고 버팅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잡단 대충하고 공부는 뒷전이고 그치 너무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 게시판에 아랍 쪽 이슬람권 내 여성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쭉 좀 우리 클럽에 좀 써놔 주십시오 뭐 스토리에 써먹으려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자기가 검색 한번 해보면 될 거 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봤다니까 검색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슬람 여성 이름 이렇게 쳤단 말이야 명예살인 이런 얘기만 나오고 여성 인권 이런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와 검색을 못하는 거네 내가 지금 바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해봐 그럼 저 했는데 하나 발견했어요 뭐 아티크 라이미 이상해 뭔가 와닿지 않아 바로 나오네 뭐라고 어디 보자 내가 이걸 왜 찾고 있지? 이거 봐 이슬람 여성하고 딱 쳤더니 이슬람 여성의 숨겨진 욕망 충격적인 생활상 이딴 거나 검색이 되고 그거는 형이 평소에 검색하는 습관을 반영해서 포털에서 그걸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나와 왜 아브라인드 연구에서 이상한 쓸데없는 거 말해 그러니까 문득 그게 궁금해졌어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진짜 거짓말이 입에 붙었구나 왜? 오늘 화요일인데 아니 이 방송은 목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얘기한 거지 뻔뻔하게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진짜 목요일날도 너무 갈 거야 숨 쉬듯이 거짓말한다 사람 이렇게 만드나? 목요일 업데이트되는 코너는 네 지난 방송에서 누누누이 안내해드렸듯이 네 오늘은 니이미 니이미 아 좀 기억해 자기가 말한 것도 좀 기억하고 오늘의 코너는 그러니까 이런 니이미 시간입니다 스토리도 다 까먹었을까요? 니이미 새신자에 볼견자 새로운 걸 보자 견문을 넓히자는 얘기죠 그렇죠 공문을 하자는 얘기고 아부나인 이용구 클럽에서 청자분들도 이제 니이미 씨에 직접 가서 인증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종유석 보고 석순보고 왜 그러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청자분들 중에 니이미 공과대학교 3학년 이런 분들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업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 회사를 한다 우리 학교 이름이 어때서 비웃음을 사느냐 항의하고 이제 그게 한일 외교 비화로 번져가지고 단교하고 좋겠다 우와 좋겠대 자 그러면 뭐 딴 거 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나? 그렇죠 스토리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마사오 님이 스토리를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저거는 기억나 뭐 그 가족들이 여행을 가기로 했잖아 그래 이제 화목을 다시 불지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어가 안 맞는데 화목을 불지피요? 내가 화목을 자기의 무식의 심리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언어의 연금술사다 가족의 화목을 불지피기 위해서 언어의 연금술사네 이거 무슨 예고편입니까? 결국 화목이 다 없어질 거라는 다시 활활 타오르지 이제 이 가족들이 어디로 여행을 갈 거냐 무슨 청와대를 가자는 어쩌냐 말들이 많잖아요 청와대 다섯 표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이니 연금은 일본어 교육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 가야지 에이 뭐야 그게 일본에 가야지 그러면 청자 의견 받은 그게 전혀 없잖아 그래갖자 청와대지 청와대에 가장 와이표를 줬잖아 근데 좀 그렇다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청와대에 뭐 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까? 응 청와대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봤어요 진짜? 네 들어가 봤다고? 그 앞에 말고? 청와대 무슨 예전에 견학할 때? 국회 같은데 관심이 많아서 일본이랑 터키도 가본 것 같고 국회 그쪽은 갈 때마다 몇 번 가봤어요 아 그 나라에 청와대나 네 국회 우리나라 청와대는? 한국 청와대는 견학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서 무슨 짓을 했어요? 그냥 봤죠 뭐 아 이렇구나 청와대는 이렇고 국회는 이렇구나 평도 국회는 자주 갔을 거 아니야 폭탄을 설치하거나 네 그러진 않고 안하죠 폭탄을 왜 설치해 알겠습니다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폭탄은 일본어로 막단 뜬금없이 형이 교육을 안 하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교육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여행지를 막 고르고 있어요 고르고 있죠 형이 정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동탑 가족이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의견이 막 나오죠 마사오는 일본으로 가야 된다 일본 오사카라든지 맛있는 곳이죠 삿보루 삿보루를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맥주? 아니요 노천원천? 아니요 삿보루노 그럼 지역을 무시하고 있어 그런 건가요? 네 삿보루 주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막 가고 싶다 막 이러고 있고 죽돌이는 그냥 가기가 싫어요 오 가기가 싫어 지워도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추워서 움직이기 싫어요 따뜻한 데 가면 되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래 좋아 그러고 막 여러 군데를 막 남발을 해요 네 여기저기 어쨌든 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마동탁 씨하고 우리 여사님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생계를 책임지는 네 양평 총구석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요 양평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전 되게 무시해요 뭐야 우리나라 3대 총구석이 있어요 양평 당진 그리고 제주도 가시리 본 발언은 마사우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트위터 3대 깡촌이에요 아 그래요 새로운 이거 아니야 아니요 트위터라는 말이 웃겨가지고 모든 세상사의 모든 정보는 트위터에서 접하는군요 네 요새 되게 추우잖아요 그렇죠 춥죠 그 이유를 아세요? 음 그냥 겨울이니까 이게 이게 하늘의 대기권에 뭐가 찢어졌대 뭐 찢어졌습니까 모르겠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 그러니까 뭐가 찢어졌대 대기권에 공기가 무슨 기류가 찢어졌대 기류가 찢어져요? 구멍이 났대 아니 무슨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찢어졌다 그러면 구멍이 났대요 구멍이 났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트위터에 써있어 그럼 방송인데 설명을 해주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고 말을 할 거면 그냥 찾아보고 이래야지 하늘에 뭐 무슨 특정한 어디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북극의 공기가 지금 한반도에 알았어 시끄러워 북한이랜다 북극 그게 바람이 공기가 지금 와서 이렇게 추든 거래요 북한의 공기요? 북극 북극의 공기 하늘에 뭐가 이렇게 구멍이 나와가지고 찢어졌대 트위터에 써있었어 정확한 정보될지는 모르겠는데 트위터 3대 깡촌이 불안당이 살고 있는 당진 라저가 살고 있는 양평 그리고 초림이 살고 있는 미로객잔이 있는 숙박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펜션 형만 아는 정보를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 제주도의 가시리 트위터 3대 깡촌이에요 그래서 양평은 깡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평에 살잖아 마동탁 씨 가족이 그래갖고 돈은 많이 드는데 해외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근데 누가 문을 뜨드려요 계세요 누구세요 계십니까 고멘나사이 어 누구지 딱 보니까 웬 까만 양복에 까만 돗발을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낀 까만 사람들이 서있는 거예요 한 두명 까만 사람들이라 하면 인종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아니 아니 그냥 인종을 비하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인데 옷이 까맣다고 아 그래요 맨인 블랙 아 맨인 블랙 사람들이 서있는 거예요 어? 누구지? 국정원에서 온 거예요 오 뜬금없이 국정원? 네 국정원이 5만 군데 다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정원의 안테나에 걸린 거예요 마동탁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 네 걸린 거예요 해외여행 가면 안 됩니까 아니 가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국정원이 은밀하게 네 마동탁 씨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니네가 지금 일본을 가니 어딜 가니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네 그런데 조국이 당신을 부른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우리의 첩자질을 해달라 음 특명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 뭐 사전 그것도 없이 갑자기 아니 그 돈을 주겠다 그 대신 네 한필이면 왜 마동탁 가족입니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잖아요 하하하하 한두 명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 생각해봐 국정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국정원 요원들이 IS 국제적 개새끼들 IS 걔들이 얼마나 개새끼냐면 네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겠다 네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음 뭡니까 뭐지 아 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그 있어 산을 깎아서 만든 어 부처님 음 불상이 있어 네 이게 한 300미터인가 네 오 되게 크네요 어마어마한 거지 네 그걸 이 새끼들이 폭파시켰다니까 오 마사님 그걸 보고 싶었다는 것도 또 의외네요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무슨 얀석 불상인데 아씨 뭐 하여튼 산을 깎아 만든 300미터 이상의 거대한 불상 어 와불이네요 그러니까 어 아니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있다니까 아 서있어요 그 큰 게 네 그게 30미터인가 네 아니죠 세계 최대였어 네 근데 그걸 폭파시켜버렸어 개새끼들이 IS가 뭐 그 패약질이 그것뿐만 아니지 많은데 뭐 IS가 문화재를 많이 파괴해서 되게 뭐 두드려 맞죠 또 구체적으로 예술이 같은 새끼들 네 내가 그 새끼들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씨 죽게 생겼잖아 되게 개인적이다 그런데 그 IS에 예 김군이 예 우리나라 걔 몇 살이냐 17인가 음 나이가 어린데 정확한 나이는 어 뭐 16인가 17인가 그렇게 됐잖아 네 김군이 가있잖아 네 그래서 걔를 탈출시키는 음 구출작전 예 네 자기가 좋아서 갔는데 굳이 뭐 탈출시킬 필요가 있나 그게 이제 꼰대질인거지 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특유의 꼰대질 예 부모가 예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미성년자인데 예 얘가 성인이면 뭐 냅두지 근데 미성년자니까 데려와야겠다 아 그건 뭐 꼰대질이 아니네 그건 해야 될 일이네요 그건 이제 해야 될 일 아 예 국가의 의무 예 자국민 보호 예 그렇죠 그렇죠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를 할 의무가 있죠 그럼 이 국가의 의무 예 자국민 보호 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국정원이 근데 능력이 많이 훼손됐다 그래야 되나 뭐 능력이 없어졌어요 맨날 댓글만 쳐 달다 보니까 국내는 물론 이거니 해외 공작 해외에서 작전 이런 능력이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국정원이라는 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 또 물갈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권이든 네 그러면서 예전 국정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국정원 직원이신데 와 그럼 별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아 그 그분이 이제 TV를 어떻게 같이 보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아 표지 가셨어요 아 그래 보다가 이제 예전에 해외 공작이나 이런 거 하다가 많이 걸렸잖아요 네 댓글 사건도 있고 네 아 정말 너무 안심하다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그분은 이제 그 여당 쪽인데 성향으로 치면은 야당 때 한 번 이제 물갈이가 돼서 그때 나오신 분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때를 막 또 이제 비판하시면서 아 그 실력 있는 애들 다 이제 빼서 저런 바보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 저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네 이 중동 쪽에 그 IS 그 김군을 구출할 능력이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여론은 막 김군을 구출하라 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천만 명 서명하고 네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알아요 같은 서명을 한 스무 병에서 삼십 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중복 서명이 가능해서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천명 정도 서명이 됐다고 그렇잖아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천만이 아니라 한 1억 서명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막 그냥 김군을 우리 품 안에 돌려받자 네 막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겠죠 음 뭐 여기까지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국정원이 휴민트라 그래가지고 네 알죠 휴민트 휴민트? 휴민트가 뭡니까 그 인간 예 인간 그 점조직 예 그러니까 인간 네트워크 예 인간 정보망 그걸 휴민트라 그래요 정보 쪽 관계자들은 다른 용어죠 오 몰랐습니다 휴민트라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막 얘기한다 그래서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네 알고 봤던 네 마동탁 씨가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네 20대 시절에 네 그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했었던 7,80년대 네 중동 붐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막 이런데 건설 네 이명박도 거기 가서 막 그랬잖아 네 딱 그랬던 거야 오 마동탁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 마동탁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47 47이요 응 47인데 어 20대니까 아니지 최대로 뽑아 봤지 아니 27년 전이네요 아니지 그러면은 80년대 16살 17살 때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30년 전이요 고등학교도 다 못 마치고 네 돈 벌러 나선 분이야 이분이 어 47인데 네 30년 전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전이 뭘 문제야 1986년입니다 그래 네 그때 중동 붐이었나요 끝물이었지 아 끝물이었지 아 끝물이었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끝물인데 돈 된다는 소문을 듣고 네 이 양반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배에 몸을 실은 거지 네 비행기구나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갔어요 또 뭔가를 허점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마동탁 씨가 소시적에 네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운 거예요 네 건설 기술을 그래서 거기서 한 3, 4년 돈을 모아서 한국에 돌아온 거지 그래서 지금 건설업을 하잖아 네 그때 배운 기술이라니까 음 그래요 그렇군요 완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동부문 70년대인데 86년도에 끈물 갔다고 하니까 조금 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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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공사라는 게 한 달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리 하나 짓는데 10년 걸려요 70년대에 짓던 다리가 86년에 완공을 한 거지 아 뭐 뭐 그렇다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끈물 네 그런데 그때 이 양반이 거기서 건설업 배우면서 거기서 인맥을 잘 쌓았던 거지 그게 휴민트라는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 조직망 네 알았어 그런 걸로 자부심 느끼지마 그거가 국정원에서 계속 관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아까 너 그거 얘기 잘했다 잘했다 70년대잖아 지금 다 늙어 죽었어 거동이 불편해 막 상조 알아보고 그럴 나이야 에이 70년대 그때 있으면 그래봤자 3, 40년이면 60대 뭐 이런 분들이 있대요 아직 그게 60대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서 모래바람 라고 다 팻병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래바람에 팻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뭐 이상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석탐도 아니고 거기에 그 모래는 성면 이런 게 많아요 네 건설 현장 아 건설 현장 그렇죠 그렇죠 성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갔다 오신 분들이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아직 팔팔한데 그 인적 네트워크도 아직 살아있고 이런 마동 탁시인 거야 국정원에서 은밀하게 관리하고 있었어 네 갔다 온 분들 대상으로 그렇지 휴민트 그렇지 휴민트 검색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끌 거야 아마 그래서 아 해외여행을 우리가 나라돈으로 다 공짜로 보내주겠다 오 단 중동으로 가라 그래서 IS에 몸담고 있는 김군을 구출해오면 좋고 힘들면 동태 파악이라도 해서 보고 와라 오 이게 일반 사람들 아닙니까 마동 탁 가족은 그렇죠 네 너무 큰 걸 지키네요 사실 그 마동 탁시가 그 중동 가기 직전에 그 북파공작원이었어요 아 뭐 HID 그런 겁니까 그거 그거 HID 출신이죠 아픈 과거가 있네요 아프냐 오 북파공작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렇지 버려지고 그렇죠 열악하고 그러니까요 그 이 양반이 그렇기 때문에 외교인들한테도 쫄질 않았던 거야 아 북파공작원 출신이라서 오 근데 이걸 왜 이제서야 밝히느냐 그걸 어떻게 밝혀 정말 안 밝히고 싶었어요 저도 아 그래요 정말 안 밝히고 싶었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급박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마동 탁시의 어두운 슬픈 과거를 밝힙니다 하 가슴에 맺힌 게 많겠네요 그렇죠 북한도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대회비에요 아 대회비에요 그거 막 밝히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한 특명을 받게 됐잖아요 국가로부터 예전 예전 또 기분 나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내일 모레 50인데 늙어서 이제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뭔가 좋은 일을 하라고 하니 어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는 우리 여사님은 돈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해외여행을 공짜로 하니까 땡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사오하고 죽돌이는 입이 이만큼 나왔죠 왜요 중동 같은 데 가서 뭘 하겠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구나 그렇죠 거기 뭐 체육 동영상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체육 동영상 다운받아서 가면 되죠 아 아니 그 나라에서 일본을 가면 그 DVD나 이런 걸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 하여튼 새로운 문물을 접한다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저차에서 비행기도 끊고 그래서 떠납니다 세금으로 가네요 그렇죠 세금은 일본어로 제이킹 뜬 거 없지 교육방송인데 한 번씩 넣어줘야지 단어 이런 거 그래서 비행기 비행기도 하지 그래 히코옥기 그렇죠 히코옥기 비행기를 타고 쿠코에 내립니다 쿠코? 공항 쿠코 공항에 내려요 어디서 내리냐면 터키 터키 시리아로 바로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행금지 국가죠 지금 여행금지 국가에다가 이제 나라가 개판이잖아 난민들 하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고문하고 독재자야 우리나라로 치면 전두환 같은 놈이야 그런데 반군하고 맨날 싸움질을 하고 자국민들은 난민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죠 유럽 국가에서 시리아 난민들 받냐 맞냐 아냐 이래가지고 그게 깊이 들어가면 대통령이랑 관계가 시아빠 순이빠 이렇게 갈리는데 그거는 딴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고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터키에 내려요 그래서 뒷구녕으로 시리아에 잠입하려고 가족들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킬이 커지네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터키 국제공항에 탁 내립니다 탁 내렸는데 이 중동이잖아 그건 막 열사의 나라 아니야 막 사막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터키에 딱 밤에 내렸는데 졸라 추워 터키가요? 네 터키 지금 춥나? 어쨌든 되게 추워 그게 이제 사막일수록 밤에 일교체가 커서 밤에 되게 추운 거 알아요? 아 그래요? 터키는 사막이라는 느낌보다 터키 되게 국제공항이 되게 썰렁해 그러게 썰렁했나? 가봤어요? 네 그냥 딱 앞에 택시 서 있고 그냥 딱히 분위기 보기 썰렁하지는 않은데 딱 내렸을 때 어우 추워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 지금은 춥겠네요 지금은 거기도 뭐 영하고 이럴 테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마동탁 가족이 중동 간다는 생각에 잠바나 이렇게 긴팔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야 오 형 말 맞아 근데 지금 내가 터키 날씨 쳐보니까 서울보다 13도 낮대 마이너스 13도야 그래 그렇다니까 이거는 이 야 내가 오죽하면은 사전 장소 답사까지 했겠네 뭘 사전 답사를 해 안 갔잖아 그래서 그래서 무식하게 중동 뭐 사우디 이쪽 이슬람 이쪽 가면 막 땡볕에 낙타 타고 다니고 막 사막 있고 이런 걸 떠올리니까 가뜩이나 더운데 무슨 돗바는 웬 말이냐 이래갖고 그냥 난닝구 반팔 쓰레빠 이런 것만 준비해가고 간 거예요 아 그냥 거기는 왠지 따뜻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에서 근데 터키 국제공항을 딱 내렸는데 아까 어디 이스탄불? 뭐 이스탄불을 내렸다 치고 거기를 내린 거야 네 더럽게 추운 거야 영화 13도 어? 어? 알았어요 검색이 증명하잖아 그냥 손 뒷다리 걷다가 한 번만 잡을 거가지고 아니에요 오 졸라 추워 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터키가 추워요? 네 지금 요새는 그러면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춥다 일본어로 사무위 그렇죠 이걸 무슨 형용사라고 하죠? 이 형용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 이는 숫자 이가 아니고요 네 알파벳 이가 아니고요 히라가나 이예요 네 아이우에오 할 때 이 네 이렇게 이렇게 쓰죠 그렇게 그렇게 쓰고 있어도 아무도 못 봐요 점 두 개 찍는 것처럼 이 형용사인데 뭐 많아요 뭐 사무이 쿠로이 시로이 카라이 우리 그 신라면 있죠 매울신자 쓰지 않습니까 매울신자에다가 뒤에 이를 딱 붙이면 카라이 라고 읽죠 맵다 그렇죠 그럼 사무이 사무이 그럼 춥다가 사무이면 덥다는 뭔가요 마즈이 아즈이 그렇죠 아즈이 이런 건 잘라 나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사무이 근데 이 형용사를 부정문으로 바꿔보죠 되게 쉬워요 지금 이스탄불 아타티르크 국제공항에서 이 형용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무슨 공항이야 아타티르크 국제공항이래 아타티르크 나도 갔는데 그 공항 이름을 몰랐어 아타티르크 그래요 이 마동딱 가족이 터키 아타티르크 국제공항에서 와씨 어우 여기 흡연씨는 되게 따뜻해 거기 공기청정돼야 되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따뜻하네 여기는 춥지 않군 그런 거예요 사무이의 반대 즉 부정문은 되게 만들기 쉬워요 이 형용사의 부정문은 되게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무이 카라이 이런 이에서 이를 똑 떼어내고 구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 부정문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서 지나가다가 호객 행위하는 삐끼하는 아가씨한테 잡혔을 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오카네가 나이 그러면 돈이 없다 오카네 자나이 하면 돈이 아니다 나이가 붙죠 사무이도 부정문 춥지 않다 하면 나이를 붙이면 돼요 사무이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이상 딱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이 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똑 떼어내고 쿠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무쿠나이 하면 춥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 형용사는 쿠나이로 바꾸면 다 부정형이 됩니다 그러면 맵다 카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맵지 않다 카라쿠나이 그리고 오이시 이거 많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오이시 그러잖아요 맛있지 않다 이거 맛없다고는 달라요 여러분 춥지 않다라는 말이지 이게 덥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문이라는 것이 그렇죠 맵지 않다는 거지 맵지한테 반대말이 뭐야 싱겁다 싱겁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따로 다 있습니다 오이시 반대말 마지라는 말이 있는데 맛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부정문 오이시 맛있지 않아 라는 부정문으로 한다면 오이시 쿠나이 그렇죠 오이시 이니까 오이시 까지만 하고 이를 떨어뜨리고 쿠나이를 붙여서 오이시 쿠나이 인데 이건 맛있지 않다지 맛없다는 아닙니다 이건 뭐 한국어 공부 쪽인 것 같은데요 맛있지 않다와 맛없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맛없다는 일본어가 따로 있으니까 마즈이 근데 이걸 좀 존댓말로 네 그러면 이 형용사는 다 데스만 붙이면 되죠 그렇죠 제일 간단합니다 춥지 않아요 사묵구나이 데스 춥지 않습니다 사묵쿠 아리마센 이라고 써도 되는데 조금 예의 좀 더 뭐라 해야죠 정중한 표현이랄까 뭔가 좀 더 문어체 같은 느낌 사묵구나이 데스 하면 구어체 사묵쿠 아리마센 하면 좀 더 문어체 느낌이죠 이 형용사의 그것도 있어요 쿠로이 싫어이도 있어요 검다 희다 검지 않다 크로쿠나이 하얗지 않다 시록쿠나이 이런 이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문으로 하면 이를 떨어뜨리고 쿠나이를 붙인다 그리고 쿠나이 그 부정문의 경호? 네 경호로 바꾸면 다 데스가 붙죠 그러면 뭐뭐쿠나이 데스 또는 뭐뭐쿠아리마센 이렇게 바뀐다는 거 네 여기는 춥지 않아 흡연실은 춥지 않아 고쿠아 사묵쿠나이요 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추운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빨리 택시를 타고 호텔을 가자 택시를 타고 호텔을 가요 택시를 어떻게 타느냐 컴온 다 돼요 참고로 공항에 내리면 택시기사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줄을 나래미로 서있잖아요 어느 공항이든 택시들은 와서 알아서 접근할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고개를 이쪽 저쪽 쳐다보면 택시들이 택시기사들이 와가지고 컴온 딱 그래요 그러면 타면 됩니다 그래갖고 호텔 우리가 호텔 특정 호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접광고가 될까봐 우리는 그런 거에 엄격하니까 우리는 나중에 호텔이 광고가 들어왔을 때 그 호텔을 얘기하지 그 전까지는 어떤 호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본어로 호텔은 호텔 어떻게 이름을 단어를 중간중간에 공부해야지 그래서 호텔로 가요 호텔로 갔더니 음식이 일단 배가 고프잖아 열 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 네 그렇죠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거 고민하고 있었구나 몇 시간인지 필리핀이 네 시간인가요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과 여섯 시간인가 이쪽 터키 이쪽은 열 네 19시간 얼마인가 시간 정도에 그런 게 걸려요 배가 고프고 춥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호텔을 갔는데 오 이게 또 터키 음식이 훌륭해 호텔에 딱 가서 맛있죠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을 거 갔는데 케밥 여기도 케밥 여기도 케밥 저기도 케밥 음식 되게 많아 길가에서 파는 케밥 맛있긴 한데 케밥의 나라잖아 케밥 종주국 아니야 뭐 여기도 케밥 저기도 케밥 장롱을 열어도 케밥 냉장고을 열어도 케밥 얼마나 터키 음식이 다야 맛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아는 게 케밥 밖에 없으니까 양고기도 맛있고 양고기와 케밥 욕조에는 양고기가 담겨있고 냉장고에는 케밥이 있고 침대에는 양고기가 걸쳐져 있고 온 동네 양고기와 케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일본어로 아까 했죠 오이시 근데 양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다 아 또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기다 그 양고기 찍어 먹는 그 시치미 같은 거 있잖아 그 양념 양념 소스 있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슷한 거 그게 겨드랑이 냄새 난다고 에에 그래요 쿰쿰하고 쾌쾌한 뒤끝이 좀 있잖아 아 네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어린애인 죽돌이가 그걸 싫어하는 거야 이게 뭐가 맛있어 이건 맛이 없어 이건 맛있지 않아 고레와 오이시쿠나이요 딱 그러죠 오늘 뭐 이형용사는 다 배운 거 같은데 이를 떼고 쿠나이를 붙이면 부정형이 되죠 무슨 이형용사든 오이시쿠나이 가락쿠나이 시록쿠나이 쿠로쿠나이 아타타까쿠나이 전부 다 쿠나이로 붙이시면 됩니다 우리 죽돌군이 오늘 공부할 이형용사에 몇 개 적어온 거 보니까 사무이 쿠로이 시로이 카라이 아타타까이 오이시 이거 말고도 많죠 그렇죠 그거는 뭐 공부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형용사 아무거나 몇 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정문은 이를 붙이고 그래서 여기에 부정문은 이를 붙이고 쿠나이를 붙인다는 거 다 했네 오늘 공부할 건 되게 간단한 거였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가족들이 양고기와 케밥으로 파티를 엽니다 자신들의 입문은 망각한 채 먹고 노는데 빠져서 그렇죠 터키 음식이 맛있으니까 터키 몇 밤 며칠 가봤어요? 저는 그때 터키 한 20일 정도 간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살았네? 네 뭐 산 거 아니고 그냥 보통 뭐 기르면 일주일 아니냐? 근데 터키까지 가는 터키 일주일은 너무 아깝지 이스탄불이랑 파무칼레랑 또 어디지? 형제의 나라 그거 많이 써먹습니다 터키에서 가면은 맨날 터키 상인들이 바가지 씌울 때? 아니 바가지라기보다는 자기들도 다 알아요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형제의 나라라는 드립을 저쪽에서 쓰는 거야? 우리 쪽에서 쓰는 거야? 처음에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 브라더 브라더 이면서 형제의 나라 한국어도 잘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한테 가도 제펜이라도 형제의 나라 가더라고요 오 브라더 일본이랑도 관계가 있나? 그러면서 일본이랑 관계가 없지 아니 또 역사적으로는 또 뭐 모르죠 아니 그게 형제의 나라라는 게 왜 그거겠어 6.25 때 피 흘려줬다 뭐 이거 아냐 몇 년은 우려먹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근데 또 반겨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중국인한테 가고 오 브라더 이 새끼는 그냥 그냥 덮어놓고 아무런 브라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 인상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 호객 행위는 많이 하죠 터키가 좀 호객 행위가 많긴 하지만 사람들이 뭐 유쾌하고 이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뭐 사기도 당했지만 그냥 어떻게 나눠줬어요? 그 얘기로 해봐 파무칼레라는 곳을 갔습니다 뭐하는 데인데? 파무칼레가 그게 도시 이름이에요? 네 거기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가면은 눈 덮인 것처럼 되게 하얘요 석회 아 아 그냥 석회질 석회암 허연 그거? 그래서 올라갈 때 거길 딱 보면은 야 그리스 같겠다 꼭 그리스도 그렇게 해안 보면 집들이나 바위가 하얗죠 아 거기는 이제 그리스 산토리니 그렇지 제가 거기서 터졌었나? 아 그렇지 거기서 죽든지 어떻지 근데 참고로 짤막상시로 얘기하면 그리스 산토리니에 가시려면은 운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저는 차를 몰 줄 몰랐는데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빌려서 막 운전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그냥 숙소에만 밖에 있었어요 산토리니 가서 아 왜 버스나 이런 게 없어요? 택시나? 그때 명절기였나? 차도 안 다니고 가게도 많이 닫았는데 산토리니 섬을 가면은 그냥 차가 있으면은 그냥 쭉 돌면서 여기저기 바닷가도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막 걸어다니기만 했어요 아 그 파묵 거기? 파묵갈레 거기서 사기당한 얘기나 좀 해봐봐 네 그 파묵갈레 가시면은 그 앞에 지금도 있을 텐데 낙타가 한 마리 있을 겁니다 그 바로 앞에 낙타가 한 마리 있고 거기서 이제 파묵갈레 어디에? 파묵갈레 그 이제 세계 문화유산 앞에 마치 눈 덮인 것처럼 하얗게 하얗게 돼 있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앞에 낙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터키 분이 한 분 또는 두 분이 서있어요 오 브라더 when I'm from Korea 오 브라더 가 나요 그래서 낙타 한번 타라고 고맙잖아요 낙타 안 타봤는데 그래서 오 낙타를 탔어요 그럼 낙타를 세워줘요 우와 했는데 세운다는 게 딱 낙타가 앉아있다가 낙타 앉아있다가 세워요 딱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낙타를 타면은 타서 이제 저는 낙타가 서있는데 낙타의 오른쪽 면만 보잖아요 마치 이제 달과 같이 한 면만 보듯이 그런데 딱 타서 왼쪽을 보면은 가격표가 달려있습니다 얼마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돈을 줘야 됩니다 저는 친구니까 저는 좀 사람을 사실 잘 믿는 편이거든요 브라더 브라더 하면 저는 브라더인 줄 알죠 그래서 이제 돈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파무칼레 가서 이제 따뜻한 물에 맨발 벗고 들어간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동탁 가족이 거기에 가요 아 파무칼레를 갑니까? 파무칼레를 가서 이제 낙타도 타보고 사기도 다녀보고 마동탁 씨가 맥살집에 잡의도 좀 하고 이 브라더라면 이 새끼야 사길 참하고 이러면서 싸움도 좀 하고 참고로 전설인데 파무칼레는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의 신혼여행지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쁘겠구만 기본적으로 오 되게 예뻐요 보면은 그냥 하얗게 눈 덮인 것처럼 해서 세계 문화유산이라서 비싸냐? 아니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돌렸나? 아니 아니 그 터키 여행 자체가 좀 비싼지 저렴한지 아 비행기 표만 비싸지 그냥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동탁 씨가 호텔에서 케밥과 양고기로 배를 채운 후에 단잠 자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좀 긴장되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당연히 터키에 남겨놓고 마동탁 씨 혼자 시리아로 들어가지 그 위험한 그 전쟁 지역인데 가족들을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터키에서 좀 놀라 그러고 가족들하고 파무칼레로 가요 파무칼레로 갔다가 딱 갔더니 저기 웬 낙타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낙타네? 이랬더니 그 아저씨들 둘이 어? 어 브라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낙타 한 번 타라고 탔네? 그랬더니 돈을 내내는 거야 옆에 가격보가 붙어있고 그래서 우리 마동탁 씨가 또 멱살잡이를 하죠 그런 거 못 참는 거예요 새끼 브라더를 그려놓고 사람 뒤통수를 쳐 이씨 그러면서 형제관계에서도 돈관계는 정확히 해야죠 그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말리고 가족 애들은 쪽팔리다고 도망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서 놀고 다시 숙소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또 한 손에 양다리 한 손에 케밥을 들고 양다리 막 파티를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어스름한 새벽 마동탁 혼자 일어납니다 시리아로 잠입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김군을 구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국제적 첩보물이 된다 이제 하다 하다 터키가 막 근데 그 뭐였지 그 종교 있잖아 이슬람이잖아 그러니까 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몇 아 나도 놀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몇 시간 될 때마다 그 소리가 나온다 이제 동네 오옹양 이러면서 종교 기도하는 시간을 아 그건 좀 분위기가 특이하더라고 아 새벽에 새벽은 아니고 하루에 그거 있어 하는 시간이 아니 하루에 다섯 번이래잖아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나도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거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소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좀 재밌더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종소리 댕 이러던가 아니면 뭐 이런 기도 소리라던가 이런 게 운치 있고 그렇지 새벽에 새벽 조긍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밟았네 너도 나 이게 좋으냐고 차라리 그런 탁 그런 게 낫지 터키 땡기는데 진짜 터키 한 번쯤 가볼 만해요 근데 저는 터키를 너무 기대를 하고 가서 형제의 나라를 해서 동서양의 문화의 접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고기도 좋아하고 음식은 되게 맛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거죠 오스만 투르크 옛날에 터키 제국 장난 아니었죠 건물도 다 멋있고 이제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옛날 몇 천년 된 온천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유적 안에서도 온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 맞아? 어 맞아요 아 그래 그게 걸렸어?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 뭐가 툭 던졌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터키가 땡기는군요 근데 이 터키는 어쨌거나 이 가족들이 하루 밤 노는 곳이었고 지나가는 곳이군요 그리고 이 마동탁 씨 입장에서는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첩보 임무를 띄고 IS에 잠입하는 근데 잡혀서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더 많죠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마지막일 수 있잖아 그래서 터키 아까 뭐? 파무칼레? 파무칼레 입에 잘 안 붙네 파무칼레에서의 하룻밤 이름 되게 귀엽지 않아? 파무칼레? 파무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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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무칼레 파무칼레에서의 하룻밤 이 그만큼 애틋했던 거예요 그리고 숙소로 들어와서 또 양고기와 케밥을 처먹고 그냥 먹고 그리고 깜깜한 새벽에 혼자 쓱 일어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마동탁 씨는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한 겁니까? 그럼 비밀로 해야지 그럼 마누라가 허락하겠냐? 그냥 나라에서 저소득층 불우이웃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로또처럼 하나 찍어가지고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경품에 당첨됐다 이렇게 둘러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공공칠 뺨치는 스릴러 첩보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배경은 카파도키하면 가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야? 왜 이렇게 복잡해? 터키에 이제 가면은 꼭 가는 곳이 오늘 왠지 의도치 않게 터키 특집이 되는 것 같은데 가야 할 곳이지 뭐 이스탄불은 당연하고 이스탄불이 수도죠? 그렇죠 그리고 뭐요? 지금 뭐라고? 이스탄불이랑 파무칼레 아니 아 카파도키야 카파도키야 거기 기암괴석이 유명한데 가면은 정말 좀 외계 같아요 그게 스타워즈의 배경이 됐던 씬이 있는데 그 도시가 동네가 다 이런 식이에요 사진 오 진짜 진짜 집을 막 예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던 불 파놓고 사네? 네 숙소도 돌 같은 데를 다 파가지고 되게 풍경은 좋습니다 외계 어느 종족이라 그래도 그럴 듯 하겠네요 네 제가 여기 기억에 남는 게 여기서 제가 새해를 맞았었거든요 아 카파도키야 갑자기 제가 여기 기억에 남는데 제가 여기서 성매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007 밤치는 단다란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첩보원 마동탁 땀은 안 친 것 같은데 첩보원 마동탁의 시리아 잠입기 국제첩보전 섬막이 오르면서 오늘은 이 형용사를 배워봤죠 형 그리고 다음에는 스토리가 좀 더 탄탄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잖아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건 아는데 왜 이어갈 거면 터키에서 시리아로 가는 이 루트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게 또 재미가 있는 아니 네가 다 했잖아 아까 파무칼레 그 다음에 뭐요? 카파도키야 카파도키야 나는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다 네가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또 터키에서도 시리아로 가는 과정 그런 거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아니지 그거는 다음 회에 나오지 아 그래 나와요? 지금 터키 호텔에서 밤에 새벽에 혼자 쓱 일어나면서 끝났다니까 파무칼레 한 호텔에서 국경지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잠입을 몰래 하고 시리아에서도 IES가 점령한 지역에 어떻게 가고 이런 소상한 첩보원이 다 밝혀지죠 그렇군요 장난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형은 목숨 안 걸잖아 관광지가 아니에요 형은 내 쪽 이빨 덜는 거잖아 목숨 우리 마동탁 씨에 목숨이 걸려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거 루트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이게 딱 비밀인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형용사예요 여러분 마동탁 씨 목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 이게 이형용사 우리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방송의 제목은 아부나이 니온고의 아부나이도 이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아부나이 위험하지 않아 이러면 아부나쿠나이 그렇죠 아부나쿠나이 이형용사와 이형용사를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 오늘 배워봤습니다 이래도 까먹거나 모르면 죽어야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문법 복습하면서 이제 시즌 1에서 대략적으로 다 짚었으니까 이번엔 스토리 진행하면서 단어 같은 거 꼭 이제 능력시험 준비하면서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단어를 많이 반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봐라 요새 이거 유행인 거 아세요? 트위터에서 이게 유행이에요 또 트위터야 트위터 말고는 세상이 없어? 트위터 트위터 하지 마죠 잠깐만 잠깐만 아부나이 이형용 차라리 클럽에서 놀아 공부하면서 잠깐만 잠깐만 트위터 이게 그 아이폰 아이폰용 잠금화면 네 사진인데 읽어봐주세요 설연 얘기 좀 해 그러니까 설연이란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 세 통이 오고 설연 그리고 문자로 우리 얘기 좀 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행인데 버전이 되게 많아요 다 바꿔서 쓰는 거야 버전이 되게 많아 형 되게 그런 유행따라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귀엽더라고요 재밌어서 아이 내 사랑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자 오늘 이형용사 배웠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죠? 아 내일 코너는 우리가 또 새로운 걸 준비하기로 했죠 그렇죠 일본의 음악이나 영화나 그렇죠 만화나 그렇죠 어떤 컨텐츠를 들고 와서 거기서 이제 일본어를 배워보는 그걸 아직 코너 이름을 안 지웠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 코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된다 치고 월화수목금 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번에 코너 이름 뭐라고 지웠냐 그거 곧나간지 다음에 그 케이크 이름이 뭐였냐 티라미스 티라미스 네 이거처럼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논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그런 코너 이름을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키라고 하자 진짜 뜬금없다 왜 왜 그냥 내가 무락감이 그렇게 좋아서 괜찮지 않아 아닌데 영화와 음악 이 두 장르를 아우르는 제목이어야 되지 근데 그 티라미스 되게 논리적이지 않았니 다 까먹었지만 그렇죠 뭔가를 이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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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메일 업데이트 한다고 지금 와서 세 번 녹음하는데 해보고 재미없으면 알던가 하품하면서 얘기했지만 성혁씨 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는 교육자들이 성실할 경우 다음 주부터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나는 할머니 제사진으로 빨리 가야 돼 아 할머니 제사예요? 제사는 그래도 가네요 아이고요 궁금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좀 우회였습니다 네 저에게는 참 여러 면이 있죠 네 다양한 면이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마사원님은 제사를 간답니다 네 제사에 참여합니다 되도록 자 우리 오늘 목요일 네 이런 님이 네 시간에 국제첩보전 스릴러를 를 만끽하면서 이 형용사를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간부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